꾸미는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어쩌죠? 트라우마가 심하긴 한가봐 저번 입양땐 안주랬는데 아니 버려진 앤 거 뻔히 알면서 또 버리고 싶을까 정말 그럼 꾸미는 입양됐다가 다른 주인한테 또 버림받은 거야? 너희가 날 좀 도와야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꾸미를 도와야겠다 돕긴 뭘 도와?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믹스 꾸미가 안 됐긴 하지만 솔직히 여기 다들 경쟁견이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지 가오가 없어? 안락사 당하게 둘 거야? 그게 인간들이 하는 시랑 뭐가 달라? 그리고 어쨌든 꾸미 문제를 해결해야 너희도 살 거 아녀 하긴 저번처럼 또 짖고 그러면 진짜 손 많이 가는 강아지네 좋아 여길 봐 지금 꾸미는 3일 남았어 내일은 휴일이니까 이틀 뒤면 꾸미는 아마 음 가만있어봐 3 빼기 2니까 6 많이 남았는데? 왜 뭐? 근데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데? 컨셉션 음 그리고 감사합니다.